저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예를 들면 주가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얘기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만 20년간 공부하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최남군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로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긴 하겠죠. 어떤 방향이냐 이게 문제지. 대략 혹시 예측하고 있는 방향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갑자기 이건희 회장님 별세를 하셔가지고 상속세라는 이슈가 불거워지게 됐는데요. 상속세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11조 가까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고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고 그게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뭔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병상에 계셨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A대안, B대안, C대안 상황별로 만들어놨겠죠. 워낙 큰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에 별세 소식 알려지고 나서 삼성물산, SDS,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점은 첫날만 급등을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의견일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지분을 팔 수도 있다. 오나일가가 상속세를 위해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되게 전공법으로 상속세 납부하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판다. 돈은 어디서 나냐는 말이에요. 상속세 납부는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이게 11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커서 저거 어떻게 납부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다른 그룹의 상속에 대한 케이스를 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LG나 SK나 한화 같은 그룹들의 대주주 담보비율을 보면 50%가 넘어요. 담보대출을 받는다? 네. 자기 지분을 맡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독특한 게 담보대출이 없어요.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나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30조가 좀 넘어가는데 대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재무적인 측면이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2014년에 돌아가셨다면 뭔가 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하고 다른 건 금리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면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님이 최근에 받았었던 게 1.75%를 받았거든요. 담보를 맡겼으니까. 네. 주식 담보를 받아서. 금리를 1.75%로 받았다고요? 네. 그게 공시상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한진칼의 대주주는 한 2.7% 정도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룹에 따라 좀 단단해요. 그것도 쭉 한번 나름을 세워보면 그 주식이나 그 그룹의 신용도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좀 연관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삼성은 훨씬 더 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줄 설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이? 네. 1% 초반이라고 해도 줄 설 것 같고. 사실 그거 빌린다고 하면 다른 거에 대한 알파가 있을 테니까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래도 해주고.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에 비해서 오너일가가 가져가는 배당의 사이즈가 워낙 커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오너일가가 가져갔던 총 배당 금액이 7천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부연납을 한다고 했었을 때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가 1.8조? 몇 년까지 해주는 거죠? 5년 동안이에요. 5년? 네. 5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차이가 있는. 물론 내년에 배당을 올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삼성그룹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지배구조가 아니라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투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삼성전자가 내년에 또 배당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3개년 계획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배당은 한 50% 늘리겠다. 지금보다. 그럴 수 있는 재무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라 과정을 했었을 때 1조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배당을. 오너일가가. 그러면 전체 상속세 납부하는 것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 커버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차입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내로 그걸 다 갚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배당금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소득세까지 감안했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50% 올라간다고 하면 50%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으로 한산을 해봤더니 대략 14년 정도의 기간이면 이거는 전부 다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출 땡겨놓고 5년 동안 연부염납 한다는 가정하에서 배당에서 배당소득세 제하고 그 이자 비용도 감안하신 건가요? 그렇죠. 땡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년 연부염납이기 때문에 그냥 1년 차에 배당 제외하고 남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조 원 정도 빌리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1조를 다 빌려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자율이 1%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조 원을 빌리면 1년에 내는 이자 금액이 1,000억대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 오면 1조 빌리면 100억 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대출이 없었던 게 주식담보기 중으로 되게 오래전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미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텐데 그 사이에 받았던 배당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분명히 이게 쌓여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차입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과거 한 2014년 과거 제1모직 상장됐었을 때 그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용인의 부동산 그게 17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한 평당 200만 원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도 한 3조 이상 땡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세금은 상수세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계열사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이재용 부회장 혹은 일가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날 회사에 대한 투자 이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달에 저희 유한타 증권에서 아묻다 삼성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삼프로TV의 박용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삼성생명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발표해서 기억하실지 오래전에 8월 달에 삼성물산과 생명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저희가 그 트리거를 만들어드리긴 했었는데 아묻다 하니까 아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삼성사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주장했었던 논리의 핵심은 보호법 개정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끌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인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에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삼성물산 중심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시면서 저희는 이번 주 월요일날 업데이트 자료를 발간하면서 그 의견을 바꿨어요. 어떻게?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배경을 바꾼 것은 저는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번 별세 때문에. 별세하고 그게 무슨 상관을 하시나요? 그게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결국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의미가 있고 정말 철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민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경제민주화법 두 가지. 하나는 공정경제산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호법 개정안이 그 맥락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경제산법은 분명히 이거는 통과가 되고 추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보호법은 아무래도 삼성생명에게 한정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상속세에 대한 이슈까지 굉장히 크게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이걸 단기에 추진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전 여론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큰 동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만약에 내년이라도 밀린다면 문제는 그 공정경제산법에서 논의가 되는 공정거래법 상에 지금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가져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20%였잖아요. 지주회사가 되려면.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물산이 내년도에 지주회사가 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30%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요. 돈이 없어요. 그 정도 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묻다 자료 쓰고 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지점이 삼성전자 지분 20조 살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냐는 거죠. 그게 제일 아킬라스건이었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떻게 20조를 가져오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마침 보호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7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한다. 어쨌든 6.8% 지분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지분은 삼성그룹의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누가 재원이 있고 누가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가져올 거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상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방법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쪼개지면 됩니다. 투자와 사업회사로 쪼개져서 전자가 쪼개진다고요? 분할? 분할? 네. 분할하면 돼요. 인적분할이에요? 네. 인적분할. 인적분할이죠? 인적분할 아니죠? 아닙니다. 인적분할입니다. 분할 얘기만 나오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바뀌잖아요. 항상 모든 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시그널을 예전에도 항상 그랬지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사주 매입 안 하죠. 소각하죠. 그런데 매입하겠다고 하면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몇몇 분들께서 삼성 상속세 걱정을 하냐. 니네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삼성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이제. 우리 걱정하는 거죠. 우리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 플러스 활용한다는 취지죠.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 최남구원 연구원의 어떤 전칙 문제를 약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방송은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각 업계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막 매입하는 신호를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그런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둔,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액션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있을 재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시작이 될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저는 좀 전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연결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상속세라는 부분은 앞으로 두 달 별세를 하신 시점부터 두 달까지는 그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 두 달, 후 두 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주가가 빠져주는 게 이재용 부회장 일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고마운 부분일 수 있겠죠. 지금 상속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올라가면 상속세 1조가 더, 1조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붙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쿨다운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나면 삼성그룹은 조금 더 자유롭게 삼성전자의 주주안원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저희들 같은 소액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반 넘어가면, 두 달 정도가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깜깜이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런 걸 알 수가 없었죠. 특히나 말씀드린 상속세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발표가 될 앞으로의 주주안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게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이해와 투자자들의 이해가 정확히 합치되는 시점이다. 네, 맞습니다. 조금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삼성전자 있고 물산 있고 생명, 이 정도가 관심 받는 계열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이 한 두 달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더 각광받을 혹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높을 어느 쪽이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저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전자, 생명, 물산, SDS가 거의 비슷한급 그 순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던데? 처음에 물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다른데? 그래서 아까 제가 8월 달에 암흑다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은 아무래도 물산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지주회사라는 그런 띰이 붙어줄 때 이 회사가 받고 있는 저평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이런 어떤 법 개정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게 너무 변수가 복잡해져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물산이요? 네, 물산이. 아무래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산을 보는 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배구조라는 관점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물산이 어떻게 회사를 변신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지난 한 3, 4년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간에 재판이라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물산이라는 회사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그렇지.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잖아. 물산이. 물산을 제일모지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 건드리기도 싫은 거지.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할 정도로 시가촌이 20조에 차입도 별로 없고 1년에 1조씩 영업이익을 벌고 그다음에 주식만 30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왜 이렇게 그냥 패시브한 얘기만 할까 소극적인 얘기만 할까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보면 그거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도 ESG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탈석탄, 친환경, 그린 이런 새로운 비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산은 그런 맥락에서는 좀 많이 미흡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탈석탄 그저께 나왔죠. 네. 그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물산을 보는 관점을 자꾸 지배구조, 지주회사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못 할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재판받은 이재용 부회장께서도 그냥 제가 만약에 그분으로 빙의가 된다고 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날 것 같거든요. 이거 가지고 합병을 또 한다고 하면 합병 비율 어떻게 할 거며 그 복잡성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는 물산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오롯이 물산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흡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었을 때 전공법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는 그룹의 중심이 물산에서 다소 전자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 자산 중에서 이번에 상속이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다 넘어간다고 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전자죠. 전자 1위예요 그러면? 전자가 제일 크죠. 금액이 제일 크니까. 금액으로.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다 몰려받으면 삼성전자에서 주주 중에는 1위이 됩니다.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일대주주. 삼성생명 빼고. 삼성생명 빼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 가치를 계열사별로 이렇게 해보면 시가총액으로 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제일 커질 거라고 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배당이 늘고 삼성전자 좋아지면 그게 삼성물산으로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 삼성물산이 발표했던 배당 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에서 60%를 우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새롭게 발표를 했거든요.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하나 더 준비해온 게 현대차그룹인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더 오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고. 현대차그룹 얘기는 다른 시간으로 해야 쭉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도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략 보니까 역시 우리 차원군의 에너지티가 꼭 많이 하셨네. 조건 조건. 신문에 난 거 이상이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하실 때 조건 조건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건 조건이라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곤 남곤으로 남곤 남곤 얘기해 주신 최남곤 수석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에서 오셔서 오늘 설명, 친절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